엄청 작은 종이쪼가리들 진짜 코딱지만 하죠? 많이 눕고만한건가? 아 estamos 탈퇴인 침무지 아 으 으 이렇게 작아도 있을거는 다 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세면장 놀랍게도 이거 벽돌 입니다 구멍 디테일 좀 보십시오 어 부서짐 그래도 작고 만들기 쉬운 거라서 새로 만들었어요 하하 또 부서졌네 다행히 가로로 부서져서 그냥 썼어요 이건 포뇨가 들어가있던 양동이예요 이건 화분 손톱이 바뀌었어요 전보다 깨끗해짐 모두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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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자동차 만들 부품들이에요. 완전 많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핸들 대박임. 오픈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배예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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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잔디 다 붙임 완전 뿌듯뿌듯해요. 이건 집 옆에 있는 나무예요. 지금은 완전 가시나무 같죠? 처음엔 이렇게 핀셋으로 조심조심 나뭇잎을 붙였는데 처음엔 이렇게 핀셋으로 조심조심 나뭇잎을 붙였는데 나중엔 손으로 그냥 부악부악부악 이렇게 핀셋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핀셋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핀셋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핀셋을 붙여줍니다. 생모래가 꽃이 되다니.. 생모래가 꽃이 되다니.. 화분 속에도 쏘옥 이렇게 포뇨 집 만들기 박스에 들어있던 구성품으로 만든 건 끝이고요 다음인 마지막 편에서는 바다 만들기입니다 조만간 업로드 될 거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 다음 편에 계속